안녕하십니까 영상중국어 17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방송을 볼 때 이제 참 알아듣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뉴스 시간입니다 이제 생소한 지명이라든지 인명 그리고 또 이제 과학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의 어휘들이 나오는 까닭에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뉴스 시간에 활용하는 그런 표현법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구호와는 좀 다르다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뉴스 시간에 그런 표현법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발행되는 그런 일간지들을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간지 중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국 신문을 중국의 뉴스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출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이 아빠우의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신나핑은 설거지를 한다 조이 아빠우의 어머니는 자신의 코흡입기가 안보이사 순냐핑이 그릇을 치울 때 함께 치워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순냐핑이 덜렁거린다고 핀잔을 준다 하지만 이내 코흡입기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식사를 마치고 순냐핑은 조이 아빠우가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의 발을 씻겨드린다 순냐핑하고 어머니가 좋은 느낌들을 서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마. 하여 돌아올 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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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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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마음이 Ze lat dise 아 사랑하는 Herr 내가 잘 자기가 우리의 죽음을 좋아하지 않아도 또 자식으로 하는 거야. 저와 내 성격을 좋아하지 않아? 왜 나야 tua? 떡볶아, 당신도 사랑해. 내 성격은 불가능한 곳이야. 왜 이렇게? 내 성격을 좋아하지 않아. 내 성격을 좋아하지 않아? 내가 내 성격은 아이아드대요. 내가 모든게 새로운 학생으로 영원히 좋아하지 않아. 마침내는 소리도 물고 미션이 많나? 나 진짜 잘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그건 그래서 나 저는 아婆 아婆 오늘 먹을래 아婆 오늘 먹을래 하리크 네,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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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ormer 아 Brooke 아 prof 아 точez She's 다 시원할 수도 Ano 아 나 któpe 둘 다 으 성 다 Ah 이 unt 아브라아! 아브라아! 아브라 내가 원하여, 아브라아! 아브라아! 모두 12년을 다 알은지, 알지? 내가 아이를 미칩니다. 내가 내 아이들의 아이ации.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하지만 내가 죽을땐을, 어떻게 하면 안 될지? 내가 없을땐을 extensively요, 진짜로! 근데 지금 다시 살 수 없는 것들은 내가... 모두가 아婆, 내가 씨를 씨를 아婆, 오늘 음식은 뭐지? 하리크 네, 잠시만요. 挺像的 这是她小时候吧 这不错 长大了 아멘 아멘 이번 감상할 노래는 꽝량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화교가 부른 신변의 신변, 신변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꽝량이라는 가수는 노래도 부르고 직접 작사, 작곡도 하고 음반도 제작하는 음악 방면에 아주 팔방미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애정과 관련된 노래를 잘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피고에 지쳐 있어도 네가 곁에 있어지면 모든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잘 익혀두었다가 적시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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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비상 Gold ㅎㅎ 왜 그래 ぐ금 iyo 집에서 할 수 없는 일렬 가니깐다 보니 그런 시간 여름 네 봐라 seeng냬엘 때문에 리후에 잊지 雖然你不說話 卻也早已萬遇千言 謝謝 你們好 是否早已… 對… 我告訴你 我會想當冷氣 我就回去吧 謝謝你 我的意思是… 我在這裡… 我的意思是… 我都亂了… 你好… 我的意思是… 不是你 Like Me… 我的意思是… 你好… 我的意思是… 我的意思是… 好… 你好… 你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